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안녕하세요 저 두 인거는 다 열심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실테고 첫번째 곡을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먼저 불러면 꼭 따라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You were so truly, you were so amazing 여기부터 Okay You were so truly, you were so amazing 이번엔 왼쪽 자 이번엔 다같이 You were so truly, you were so amazing Yeah Yeah 하하하하 예 어 오 오 오 오 오 뭐 오 오 오 오 어쩌다 내게 늦게 설레임에 어떻게 하루 이틀 나의 보름을 넘어서는지 넌 못 담았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너무 외롭나 보자고 하지만 한 달 두 달섯 달 벌써 1년을 다 되어갔네 여러분 잘 간지 You were so truly wonderful You were so amazing 하루를 기대 생각으로 보내 버리는지 You are so truly wonderful You are so amazing to me 그대는 신기해 너의 눈, 너의 입술, 너의 목소리 무심하게 매 만진 네 옷차림에 오늘도 달리 손 쓸 수가 없네 종일 너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You are so truly wonderful You are so amazing 하루를 그대 생각으로 보아버리는 You are so truly wonderful You are so amazing to me 그대는 신기해 You are so amazing to me You are so truly You are so amazing to me You are so truly You are so amazing to me You are so such great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amazing to me You are so beautiful 그대는 신기해 아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들려줬던 곡은 사랑에 대한 설렘을 이야기한 신기해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한 달 두 달 날을 넘어서 뭔가 1년까지 그 사람의 이렇게 푹 빠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렘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 제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신있게 제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니하면 솔로죠 제가 인디스탕스 이번 대회의 유일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여러분에게 솔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랑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나나나 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크게 오늘부터 나나나 신나는 솔로 마지막으로 더 자신감 있게 오늘부터 나나나 네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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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나나 이거 나무 검정은 Brand Love Story 어떤 설렘 내어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은 I'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나나다 I'm gonna drop in the mind I'm doing on my own now Not at all, let's take a look But it turns out There's some looks like In the world in the sky I'll sing it loud loud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들 Oh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난 남편을 사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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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 만나 설레 밤논 드디어 sommes 엘로는 게 좋아 나나다워야 당일까 자유로움 바람져 부드러운숔ос결처럼 끝이나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어떤 설렘데 어떤 의미도 알 비추면은 사랑 부부부 어때요? 제가 오늘만은 블랙핑크의 제니 같나요? 누구야? 누가 저 이쁘게 말해줬어요? 네, 여러분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한 번 저랑 같이 놀 수 있는 파트를 드릴 거예요 제가 Just do it! 하면 여러분께서 Do it! Do something! Do something! 해주시면 돼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One, Two, Three Just do it! Do something!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분위기 완전 짱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저의 시그니처인 Do it! 한번 불러보고 오늘 인디스탕스 이 무대에 서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더 빛나게 해주신 드럼의 한승규! 페이스트의 한승규! 페이스트의 한승규! 기타의 최진아! 드럼의 송지훈! 드럼의 송지훈! 마지막으로 Do it! 불러드리고 불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Hitman!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브! 바로! 이브! 한 Souza! 솔직히 아직은 너로 다 해가 두고 싶은 걸 Do it in life, please 정말 간절히 갖고 싶다면 Just do it, yeah, yeah Doing something, do it, yeah, yeah 첫 노래를 조금 불려볼까 요리조리 깔포장된 콘크리트 지름길을 찾아서 하니 나 혼자 이제 진정받고 있는 길이 어쩌면 가장 빠를지 몰라 내 방대로, 내 방대로 모든 일이 내게처럼 쉽게만 돌아가게 하루하루 왕장, 꿈꿔왕장 The princess dream is over Just do it, do it, do something, do something 솔직히 아직은 너보다 해가 되고 싶은 걸 Do it in life, please 정말 간절히 갖고 싶다면 자, 자, 자 사실은 매일 밤마다 무섭을 구할까 아주 깊은 밤 속에 아주 깊은 밤 속에 깊은 어둠 속에 달아나는 꿈 자, 이제 멈추지 마 3, 2, 1 Just do it, do something, do something 솔직히 아직은 너보다 해가 되고 싶은 걸 Do it in life, please 정말 간절히 갖고 싶다면 Just do it, do it, do something, do something, do something Do it, do it, do it, do it, do something, do it Do it in life, please 아멘